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면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팔자에서 일간인 나를 아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흘러가는 대운의 모습과 어떤 해 어떤 운이 닥칠지 읽어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의 문제는 미래를 내다보는 운명학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운세 판단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학인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운에서 월지나 일지를 충하면 대부분 좋은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월지가 충이 된다는 것은 사주의 근간이 충이 되는 것이니까 사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또 일간을 바치고 있는 일지의 충은 내가 앉은 자리를 흔드는 것이니까 건강이나 이사, 전근 또는 부부간의 별거와 같은 이동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월지가 흉신이라서 월지충이 성패면에서 좋다 하더라도 월지는 사주의 핵심이니까 사주 전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므로 그런 변화에 따른 현상의 작용은 각오해야 합니다. 묘월의 임수일간 명식을 예로 띄워봤는데요. 임수일간에게 묘월은 육신으로 상관이 되죠. 유금 정인운이 들어올 때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지와 묘유충이 되면 묘목상관의 흉은은 제거할지는 모르지만 사주 전체는 흔들리게 되니까 직업변동이나 이사, 직종변원 등의 변화는 피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지나 월지의 충이 오는 운에는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변화변동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유금 정인운이 왔을 때 몇 가지 운세를 본보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운은 인성운이나 재성운인데요. 인성은 문서가 되고 재성은 돈이 움직이는 것이므로 즉 이사를 한다는 것은 주거 형태가 변하는 것이니까 매매 등의 금전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지충, 일지충운에 이사를 한다면 뭔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예시에서 월지충과 유금 정인이 들어왔으니 이사운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혼운은 남자에게는 재성이나 관사룬, 여자에게는 관사룬, 식상운, 재성운으로 봅니다. 각각의 해당 육진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남자에게 재성운은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고 관사룬이면 자식이 생기는 운이며 여자에게 관사룬은 남자가 들어오고 식상은 자식, 재성은 시어머니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특히 일지, 월지, 시지 등이 운의 지지와 육합이나 삼합이 되면 더욱 그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와 합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월지의 합은 가정이나 부모와의 합이 되고 일지는 배우자와의 합이며 시지는 자식구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일지의 합이 되는 해가 결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시된 명식에서는 남녀 공이 결혼 후는 없다고 봅니다. 진급과 승진은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시험으로 인한 승진이면 인성을 보는데요. 시험이 인성에 속하니까 사주의 인성이 있다면 그 인성이 상하지 않아야 하고 사주의 인성이 없다면 인성운이 들어와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심사로 승진하는 경우라면 재성이나 관성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합니다. 재생관 한다든지 관살이 깨끗하다면 승진이 되는 것이지요. 직급이 의미가 없는 직업의 경우에는 재성운의 급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승진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격을 중심으로 해당 연도의 시기에 성격이 돼야 합니다. 예시된 명식에서는 인성이 오긴 하지만 월지와 충하면서 상하니까 승진운은 약하다고 봅니다. 개업을 한다면 어떤 운이 좋을까요? 식상은 일거리가 들어오는 운이고 재성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런 운이 좋다고 보는데요. 상관운은 변화이고 상관 자체가 흉신이니까 식상운보다는 못하다고 봅니다. 상관운의 변화는 부정적일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육신으로 운을 판단하는 것은 일단은 원명과 크게 관계없이 그런 육신이 의미하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원국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있지요. 예시된 명식에서의 개업운은 약하다고 봅니다. 입학 여부는 합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인성운이 좋게 작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입신이 결정적인 순간인 고3 때 재혼이 와서 기란작용을 하는 인성을 극한다면 공부가 안되니까 불합격할 가능성이 크고 식상운도 불길한데요. 식상은 놀고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겁운도 친구들과 논을 하고 공부하기 어려운데요. 인성으로 인해 사주가 좋아지는 경우 인성운이 온전할 때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분수를 넘는 학교에 지원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실내기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시된 명식에서는 인성운이 들어오지만 묘유충으로 상하니까 입학운은 약하다고 봅니다. 선거 당선 후는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후보의 사주를 놓고 비교해야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공천을 받아 결승에 진출한 것은 후보자들이 운 자체가 어느 정도는 모두들 좋은 시기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운은 민사건이라면 운에서 재성이 들어와서 길하게 작용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식신이 길하게 작용할 때도 그런데요. 식신생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편인과 겁제운은 식신이나 재성이 극을 받게 되니까 이길 가능성이 적은데요. 이 명식 역시 정인운이 충대니까 소송운도 약합니다. 관을 파괴하는 파관운은 식상운인데요. 식상이 관을 깨기 때문이죠. 파관운은 우선 식신상관운인데 특히 상관운이 그렇고요. 비견 겁제운도 파관운입니다. 일단은 관의 극제를 받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비겁이 오면 일관이 강해져 관살의 통제를 거부할 수 있으니까 곧 파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칠사를 격으로 쓰는 사주라면 식상운이 오히려 관적으로 길한 운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즉 식상운을 만나 사주가 성격이 되면 오히려 길한 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운의 십성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닌데요. 사주 원국의 조건에 따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사주 전체의 생극재화와 형충회합의 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패를 예단해야 합니다. 이 명식은 해월에 태어난 을류일주 난매인데요. 연월일시의 천간 지지 모두가 합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는 원국도 중요하지만 대운의 흐름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근묘화실상 대운의 흐름에 따라 좋고 나쁨이 확실히 두드러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주를 놓고 대운 통변을 하게 된다면 천간은 제극인 현상이 나오게 되고 지진은 정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진해 원진기문이 발동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서훈이나 합교군 또는 인허가와 관련된 지도군이 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서훈과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